쌈 쌈 오는 거구나 우리 이제 상추 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쌈 쌈 오는 거구나 한번 따라해보자 You know it? 응 쌈 먹구나 몇 명 없는 거 같은데? 아유 달달해 내일 내려놨는데 역시 그 국물이 없네 커피 드세요 성현아 나 저거 한번만 주실까? So we have some present for you Okay 진짜 무슨 선물? When you fill each on your back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Fill each Oh Just a scratch Oh Koreans Do this like this Oh yeah Do this like this Oh yeah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한번 해봐요 Okay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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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so Korean traditional mask 오 오 하회 탈 하회 탈 Okay Can you wear it for instance? Okay 한번 써봐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항상 야코 모습 Face kiss 오 야코 하회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얘는 이런 거 좋아 누가? 정현이? 네 정오 샌드위치 한번 먹을래? 네 나 하나 해줘? 정오 샌드위치요? 응 그렇죠 통화의 고유의 풍미가 너를 자극할 거야 잠깐만 이거 그냥 먹어보고 안 돼? 너를 자극할 거야 너를 자극해 자 먹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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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막혀 우리 보면서 먹는 거야 아 아 아 아 괜찮니? 아 약간 느낌이 과메기 느낌이야 과메기보다 덜 비려 과메기 빵에 넣었어 뭐 이게? 안 짜먹지 진짜 진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일단 본데 avons250 네덜란드 아침을 먹는 청어의 이말 오 좀 더 좀 더? 좀 더? 더? 어? 더 들어가 더 들어가서 좀 잘러 더 들어가서 잘라 좀 더 들어 가서 잘라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직접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건 어떻게 장대로 걷는 거지? 순이 딱 막히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제작진이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사이즈예요 사실 이건 강이잖아 그냥 저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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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